나 홍정 오빠 한 번도 안 먹은 거 처음 봤어. 야 이번엔 좀 다르게 믹스해 봐 다르게. 야 낫다 먹으려고 벌 재짓겠다. 진짜. 아 재짓고 가면 안 되는데. 단체는 믹스를 잘해봐. 그러면 그러면 누나. 딱 해가지고 사이에 껴줘봐요. 이게 너무 크지 않을까? 그쵸 그렇게 바처럼. 그렇죠 누나. 야 강호동 지금 야. 야 이거 새로운. 새로운 주먹밥인데 주먹밥인데. 만클럼이 빠져. 이거 다 먹어야 돼요. 이게 고추말이 주먹밥. 주먹을 봐. 고추말이 보여줘 고추말이 보여줘. 아 이 안에 지금 개인장을 쌈장을 좀 딱 쐈어. 아 핫도그. 고추 부분을 보여줘 고추 부분을. 아이디어도 좋잖아. 이제 라이벌을 인정하시는구나. 이제 하닌 powiedzieć. 고추가 위에 나와 있구나. 자 자. 어유 아이디어도 좋다. 엄마야. 이것도 이게 먹는 프로그램. 안에 막닥뒀어? 꼴병이 세라, 꼴병이 세라. 이게 막 욕심부리라고 입에다 땅던데 고추가 목절도 톡 치네. 아우 맛있는 설명. 정준아 특집이야 뭐야. 나는 준아 님이 다 싫어. 미안합니다 진짜. 나도 먹고 싶어. 나 먹고 나왔어야 했는데 어디까지 가고 나가지고. 애기를 물으시면 돼 좀 무식해 너. 미안합니다. 나름 에이스였는데 호동이 형이. 에이스는 뭐해 지식이 없는데. 아니 그래 감독님. 이게 지금 너무 지식으로 하니까 이게 좀 불리한 게. 그리고 음식 지식이 너무 많아 지금. 그리고 오래 했으니까. 그냥 다 못 준비하잖아. 이거 빠진 거잖아. 이걸로 찬미엘상 먹고 있는 거잖아요. 끝에 붙이셨잖아. 한 두꺼나 먹기. 그래요. 이거 마저 지어놔. 이게 게임 잘해. 장머리가 중요하거든. 이렇게. 그러면. 자 수소 정하기.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. 자 까내도 돼요. 하나. 자 황호동. 딱 오케이. 딱 오케이 갑니다. 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. 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. 아 마음에 안 들어. 아 마음에 안 들어. 옆으로. 여기서 저거를 친다고 생각하고 해 봐. 오빠 꺼? 응 친다고 생각하고. 치지 마. 이거 못 해라. 쳐도 이득이 될 수 있지. 쳐도 이득이 될 수 있지. 파이팅 파이팅. 마이콘 선배님. 응. 그냥. 야. 넌 이런거 잘 해야 돼. 오빠 진짜. 하하하하. 아 진짜. 졌라. 아 맛있겠네. 아 맛있겠다. 형은. 형은 안 돼 형은. 형은 감각이 없어 가지고 안 돼. 어 감각이 없어. 아니 감각이 없어. 아니 감각이 없잖아. 아 거의 같네 거의 같던데. 아 거의 같던데. 먹도록 있으니까 안 돼서 진짜 비싸다. 안 돼 안 돼. 자 한 명 남았지? 나 뭐예요? 뭐라고 해요? 아 천 원인 게 맞아. 자 여기서 지나갔으면. 이거 아니야. 이거는 내가 못내어. 이제 좋은 기록이야. 네 그 정도. 아 이거 좀 더 세게. 이거 세. 아 좀 더 세게.